미국의 금리 인하가 0.5%포인트 물론 막판에 갈수록 확률적으로 한 66% 정도가 크게 여러분들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시장이 원하는 가장 큰 요구조건을 미연준이 수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바로 반등을 해야 되는데 미연준이 이자율을 깎았는데 이자율 이게 이제 발표하기 전입니다. 발표하기 전에 월스트리트저널 새벽 한 2시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전면을 다 채운 겁니다. 그만큼 큰 뉴스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미국의 동부시간 3시 30분 오전 동부시간 오후 3시 30분이죠. 이 보면은 하프포인트 0.5%포인트를 인하거든요. 이게 이제 옵더포가 선택하다 그런 뜻일 겁니다. 볼드라는 것이 과감한 길을 선택하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과감한 길을 선택한 거죠. 과감한 길을 선택하면 당연히 이제 오늘 이 발표가 끝나고 나면 주가가 상당 부분 이런 반등을 해야 되는데 잠시 반등하다가 미국의 동부시간 오후 2시 30분 한국시간 새벽 3시 30분에 이제 발표니까 오늘 가장 큰 뉴스입니다. 국제 뉴스 가운데서는. 그러면 이제 다 반등을 해야 되는데 한 30분 정도 주가가 오르다가 대부분 많이 꺾이는 것도 굉장히 심하게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진짜 알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연합뉴스가 보도한 겁니다. 미금리 0.5%포인트 인화. 한미금리차 1.5%포인트로 축소. 시장이 간절히 원하는 두 개를 다 해 준 겁니다. 빅컷 0.5%포인트 여러분들 인화하고 또 올해 내에 추가적인 인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까지 확실히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이 미지근한 거죠.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동안 0.5%포인트를 인화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미 주식가격이 다 그것이 반영돼 있는 건지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지 않은 건지 사람 마음이 간사하니까 0.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한 거고 그러면 최근 지표들은 경제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고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빅컷 0.5%포인트를 인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도 잡고 고용도 보호하고 두 가지 여러분들 미 연준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위해 가지고 0.5%포인트를 인화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거 한 가지 더 약속한 거죠. 연내에 2024년 내에 추가적인 금리 인화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 겁니다. 다 들어줬으면 주가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게 이제 오늘 3시 2시 30분에 발표하고 주가가 좀 더 오르다 해서 끊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s&p500도 마이너스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거는 이제 3시 정도입니다. 3시 3시 정도니까 지금은 다 마이너스도 돌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역사적으로 한 5번에서 6번 정도의 피벗 대표적인 근래 한 6번 정도를 보게 되면 한 3번 정도는 경기 침체가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정책을 그러니까 경기가 심각하게 침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인화하는 그런 피벗을 단행하면서 대개 경기를 부양했고 경기가 아주 침체가 심한 상태에서 금리를 인화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미 연준조차도 침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구나. 그렇게 해서 대개 금리 인화가 오히려 주식가격을 폭락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자 경기 침체가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미 연준이 빅컷을 단행해 가지고 고용을 보호하려고 하는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오늘 주식이 시큰둥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쳐도 시장이란 건 참 간사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시동이 걸리면 한국은 부동산 대출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약 조건이 있지만 금리 정책을 조만간에 이렇게 전환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상상불허 작전 모사드의 위력입니다. 대단하네요. 유대인들은 참 후손들 교육도 잘 시키고 앞세대들이 이런 겪었던 고난을 잘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소중합니다.